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거 두 개만 샀라 했는데 꽈배기가 맛있돼서 이거까지 샀어요. 매이드 인 코리아. 목욕탕 되게 오랜만에 온다. 어디가? 공중어? 고등어. 삼치. 나이스. 역시 한국이야. 맛있다. 잘 먹었어? 살국수 이런 것보다 더 낫지. 만두.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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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간장. 심심한 맛으로 먹는다고? 정말 심심하다. 뭐지 한국 커피야? 야 여기 내가 지금 판리점 갔다 왔는데 다른 좋은 팝스톱도 많다 얼그레이 화이트 이거 맛있어 역시 한국 커피다 마셔볼래? 어 마셔볼래 아 삽입시킬 거야? 줄기다 어 첨동 쪽이고 이쪽은 방어살, 이쪽은 상취 그 쪽에 접고 아 이쪽 쪽에 접고 짠 딱 한 번도 안 왔잖아 시너키 하는 확 나는데 저 앰플 없어 이거 흐려드릴게요 오 지금 나오고 있는 여기에 저희가 앰플 우드칩을 흐려돼서 넣어놨고 앰플을 배치할 수 있는 팍테이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실제로 커피리킬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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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800여 달라 3,800여 달리 여기 사람 많더라 맛있어 보이네 맛있어 보이네 맛있어 보이네 맛있어 보이네 닦기로 하고 시험 나게 됐는데? 아 먼저 드라마나? 아 진짜요? 단체로 500명 되고 맞아 진짜로 깨롭이야? 바나나인 줄 알았어 아 진짜요? 단체로 500명 되고 깨롭이야? 바나나인 줄 알았어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니 내가 법이야? 나 법이 너무 좋아해 진짜 안 좋아 법이 너무 좋아 법이 너무 좋아 정말 파격수다 진짜 좋아 뭐 하자고 오늘의 커피 아이스도 있나요? 안겹쳐 언니랑 나 세 군데 정도랑 오 샤판은 2개인데? 진짜로 안겹쳐 그래서 안겹쳐 그치 그치? 완전 1년 만에 온 거야 언니 결혼식 옛날에는 그러네 맛있어 이쁜 언니 되어야 되겠다 진짜 부담여 너무 예쁜데? 그치? 그치? 아니 그치? 그치? 뭐지? 또는 그치? 아 그치? 도전 아님 저희 판매하는 거 같아요 여기 오세요 다시 편 드세요 L.F.M. 이거 무인인데 미니 가방 아 진짜? 여기 돈 넣고 가는 거? 어 어디다? 아 땡큐 저기다가 룰루랄라 가봐 룰루랄라 가봐 어울려 너한테 너무 예쁘다 하늘까지 새팔라서 미쳤다 네 동선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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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근데 이거 걷지 않아도 안해 내 첫 소프트다 Which one do you want? Just top one 그래도 이벤트가 더 많이 왔어 아 진짜? 원래 이거 내꺼? 응 서드 거를 안에 넣고 그래도 마라소 분들이 다 없었거든 이렇게 여행을 가 나한테 Extra 여행을 가지는ienie 너무 좋은데 그래요? 그래요? 아 안 먹는다 그 다음날 여기에서 좀 해봐 그 다음날 깨달아 여기 너무 예쁜데? 와 여기? 이렇게 예쁘? 여기가 너무 예쁘다. 여기가 너무 예쁘다. 여기가 너무 예쁘다. 여기가 약간 산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계속 생각하시다가 여기가 더 예쁘다. 너는? 응 내 기억 준비되면서 뭐지? 빡세다 크지 않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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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었어? 안초리 안초리 이건 안초리 안초리 이거 찍어 먹어야지 안초리 저기요 거기 찍어 드세요 목소리가 많구만 그런데 이제 돼지고기 이델데이코 돼지고기 재생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아 마리티 레이 레이 보소 레이 배경 아랫 bare 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어? 응 자,갈자 네, 유만히 먹어야지 맛있다 욕하자 여우다! 으음 난 뜨거워. 절장? 비트피스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 고개가 진짜 없기 있다. 한 개가 있어, 슬리바드. 가방이 너무 여름에 되게 탁스러웠는데 한구제 해 주셨어. 예이. 맛있어? 밤오케이. 닦아? 30일. 식사 식사해야 된다 이따가 캠핑도 다 익고 보셨나요 된다 진짜 맛있다 된다 이거는 감사합니다 츄와 소금 아냐? 아 이렇게? 밥 먹겠습니다 밥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나중에 혼자서 구워 먹으라고 그래. 보자, 단면을. 응, 쪼끗. 우리 죽은 애는. 잘할게요. 근데 이것도... 잘 먹었습니다. 완전 레어로. 근데 이건 진짜 잘 먹었다. 새콤어 같다. 그래? 사실 딱 결정을 못하게 사와야 되겠지. 어릴도 좋은데? 이거 알지, 약간. 알지, 알지. 누네들이 시키는 거. 뭐라, 뭐라? 황색 레모네이드. 맛있다. 이거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이거 맛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왜 이런 저평가를 했었지, 내가? 미쳤었네. 이거 맛있어? 네. 이건 아니고요. 이거. 그리고 바닐라도 좋아. 얼마나? 많이 넣어. 너무 많이 넣어. 이거는 들깨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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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게? 난 상해. 난 상해. 푸딩이 진짜 맛있어. 무슨 푸딩이야? 이거 호지. 호지? 이거는? 이거는 그냥 우유푸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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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맛있다. 여순은 왔어. 그냥 닦는 거 쓰는 거야? 화장 지우는 거야? 어? 화장 지우는 거야? 어, 화장 지워도 되고 그냥 그 클렌징 중으로 써도. 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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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야 될 거 같아? 아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렇게 돌봐라니 소주가 커피다 아 뭐래 왜 나 몰라? 왜? 운이 안 떠져 벌써 태닝하는 날씨에서 발매기 소리 새우깡을 기다리는 아이들 새우깡을 기다리는 아이들